구자니스 투어 타이틀은 로드2A로 트래비스 제펜의 정규 운반 제목이기도 한데 로드2A에서 A의 의미는 진실성을 의미하는 영단어의 첫머리이기도 하지만 아메리카를 의미하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어 일정 가운데 아시아 공연은 9월 3일과 4일에 입석시 2245명 좌석시 1025명 규모의 대만 공연장 제프 뉴 타이페이에서 공연하고 9월 10일 12일에 홍콩의 800석 규모의 키티우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9월 14일에 방콕에서 최대 1760명 규모의 유니온 홀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대망의 미국 공연은 시애틀에서 10월 10일에 1000석 규모의 넵춘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며 10월 14일에 LA에서 771석 규모의 LA 시어터에서 공연 그리고 10월 16일에 최대 1000석 규모의 뉴욕 소니홀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구 자니스의 연습생 주니어 그룹으로 결성되어 2017년부터 현재의 7인조로 멤버가 정립된 뒤 2022년 3월부터 미국 유학 및 미국에서 월드 오브 댄스와 아메리카가 탤런트 등 오디션 형식의 방송에 출연하며 미국 현지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자니스 그룹으로의 이미지를 쌓은 후 미국 유니버셜 뮤직 산하 캐피톨 레코드와 계약 후 전세계 음원 사이트로 디지털 싱글만을 공개하며 소위 세계 데뷔를 했다는 슬로건과 함께 해외라고 쓰고 미국이라 읽는 국가에서의 활약을 하는 혹은 하려고 하는 그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온 트래비스 재팬. 과거와 달리 일본 내에서도 기획사의 떠들썩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인기 그룹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 현지에서의 인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 인기 그룹으로의 이미지로 일본 내에서 인기를 얻는 소위 역수인 마케팅이 어려운 시대이고 트래비스 재팬도 월드 오브 댄스 오렌지 카운티 대회 단체 부문 3위 아메리카가 탤런트 1차 예선 통과 등의 성과로 어떻게든 소속사가 해외 인기가 있음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데뷔 초기에는 디지털 싱글만 내며 전세계 음원 사이트에 디지털 싱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세계 데뷔라는 타이틀까지 붙여 데뷔시켰지만 정작 데뷔 이후 아메리카가 탤런트 스피노프 방송 출연 외엔 구체적인 미국 활동이 없어 해외 인기 그룹으로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트래비스 재팬 규모는 크지 않지만 미국 현지 팬들 중심의 관객이 공연을 보러 온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느껴질 만한 수치가 나오기만 한다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그룹으로서의 마케팅이 이어지며 해외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래비스 재팬의 월드 투어는 어떤 성과와 향후 그룹 마케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비추가 주목됩니다.